안녕하세요 청아쇼티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카스를 열심히 버는데 두카스를 항상 모자래요 유럽에서 하는 무역이나 아니면 카리브 무역을 많이들 하시고 두카스를 버는데 맨날 같은 것만 하면 지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좀 괜찮은 데 있으면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인도는 조금 투자가 필요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데가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게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를 비교해 보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얻을 수 있는 항해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항해할 수 있는 제안은 서아프리카는 레벨 25에 네파 10이 되면 두알라까지가 서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지점이고 레벨 30에 네파 20이 되면 이카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상태여서 레벨업을 했고 이제 동아프리카를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앞쪽은 레벨 35에 네파가 35 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살짝 부족한 상태인데 이걸 채우는 방법은요 강화무세닷을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좋은 이유는 네파도 붙어있고 돌파까지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맞추기도 좋고 네파를 맞추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판매하는 곳은 아리스칸다리아라든가 콘스탄티니에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틴복 2 그렇게 판매를 해요 구매를 하셔서 채우시면 이 네파은 완료가 되실 거예요 유럽에서 매입을 해갈 물건은요 상트에서 보드카, 리가에서 보드카, 스토콜럼에서 아카비트, 비스비에서 아카비트, 케베나온에서 아카비트, 포로닝온에서 진 유리구슬, 베넬드레에서 유리구슬, 암스텔담에서 진 유리구슬, 런던에서 위스키나 강철, 도버에서 강철 위스키, 폴리머스에서 강철, 두블린에서 위스키 이 정도예요 각 국가마다 살 수 있는 게 있고 못 사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는 거 몇 개를 못 사고요 거꾸로 잉글랜드인 분들은 네덜란드 쪽 국가에서 몇 개를 못 사요 서로 몇 개씩 구매를 못 하지만 대략 불려드린 거 매입을 하셔서 아프리카에 팔면 될 것 같고요 적기량이 남는 분들은 이 세리아에 와서 사형배포나 화성청을 구매하셔서 내려가시면 돼요 먼저 유럽에도 사온 거를 서아프리카에 그나마 좀 깊숙이 있는 팀북트에 판매하는 가격은요 대략 180만 정도 수익이 남아요 이번에는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끝에 있는 이카파에 왔는데 여기에 판매인 가격은 238만 9천 대략 240만 정도 수익이 되네요 쉽지 않네요 여기도 마지막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에 마사와에 왔는데 마사와에 온 이유는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류가 팔려요 저는 이제 주류를 들고 왔는데 여기 가격이 꽤 괜찮죠 440만 여기까지 동아프리카에 마사와까지 오게 되면 이제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440만까지 수익이 가능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서아프리카에서 발트에 싣고 갈 물건인데 팀북트에서 다이아몬드, 금, 금세공, 두알라에서 아프리카센, 상톰에서 마노, 베넥에서 아프리카센, 엘미나에서 공격석, 아프리카센, 시에라리온에서 아프리카센, 이사우에서 아프리카센, 레서스트에서 아프리카센, 마지막으로 아르핀에서 금을 사가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발트에 왔는데 상트에 팔면 가장 좋지만 왠지 세금이 붙어가지고 베단스크에서 판매한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대략 200만 정도 판매 수익이 나죠 남아프리카에서 사갈 물건은요 이카파에서 다이아몬드, 사금, 제라늄 카리비브에서 다이아몬드, 제라늄, 오렌지기름 벵글라에서 마노, 금세공, 로안다에서 금, 공작석, 제라늄 상톰에서 마노, 엘미나에서 공작석을 구매하셔서 발트에로 가시면 되고요 남아프리카 물건을 가지고 이제 거단스크에 왔는데 교품 판매 수익은 약 220만 정도 수익이 남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사갈 물건은요 지다에서 유향, 마사와에서 청금석, 아딘에서 유향, 피스타치오 도파루에서 유향, 피스타치오, 모쿠디쇼에서 다이아몬드 워라향, 잔즈바르에서 워라향, 힐와에서 워라향, 모산비크에서 백금, 칼리마니에서 백금 소팔라에서 백금, 라탈에서 다이아몬드 백금을 사셔서 발트에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발트에 그 단속의 판매 가격은요 약 460만 정도 판매 수익이 남습니다 동아프리카는 특히 개발도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물건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저희 서브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를 아예 판매하는 항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이아몬드 빼고 구입을 해서 올라간 것이고 또 백금을 얼마나 많이 판매하는가에 따라 수익이 또 많이 바뀌고요 칼리마니랑 소팔라를 들어가려면 이 앞에 돌파20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돌파라 안에 홍해를 들어가려고 해도 돌파20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돌파20이 만들고 굳이 동아프리카를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나중에 인도로 가게 되더라도 안쪽에 페르시아만을 들어가시려면 거기서도 돌파20이 필요해요 어차피 돌파20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돌파를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 각 배마다 강화한 무쇠닷을 타시면은 네파 플러스 돌파가 함께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이거 플러스 강화 2단 노선형 3개를 박으면은 넉넉하게 20이 넘어가죠 근데 이 강화 2단 노선형 3개가 매물이 얼마 없어요 이게 세기 자체 매물이 없고 그냥 2단 노선형 3개도 편집에게 레드잼을 하는데 좀 다소 비싼 편인데 이걸 직접 구하는 방법은 이 암스텔담나 런던 부근에서 육지 탐색을 해보면 이게 다 좋아요 이렇게 최소 요구치가 5밖에 안돼요 탐색을 눌러보면 저같은 경우도 확률도 높고 도구도 쓸 필요가 없죠 그래도 저랫분들도 그나마 세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요즘에 쇠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소 드랍률이 낮아졌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좀 시도는 해볼 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표시기 편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강화 2단 노선형 쇠기라든가 2단 노선형 쇠기 두 개는 퀘스트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의뢰 혜택이 보시면은 여기 전투율에 30번으로 하시면은 강화 2단 노선형 쇠기 이거 하나 획득이 가능하고요 성장의 기틀에서도 레벨 28이 되면 이렇게 2단 노선형 쇠기 하나씩 획득이 가능하세요 그래도 두 개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 리브로나형 쇠기는 유럽에서 육지 탐색을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들고 있을 거예요 경류장에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채우고 강화 무쇠단만 달아주신다면 2단 노선형 쇠기 두 개만 탐색으로 먹든 경류장에서 구매를 하든 준비해 주시면 바로 평균 돌파 20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인도 갈 때도 써먹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실 게 아프리카 총정리한 수익이랑 소유 시간인데요 소유 시간은 사실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도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잰다고 잰 건데 편차가 좀 꽤 있는 거 같고요 그냥 보시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서아프리카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하는데 방법 한 400 가까이 벌죠 시간은 갈 때 올 때 포함해서 대략 한 2시간 잡으면 가능하시고요 남아프리카를 보시면 발트에서 이카파에 가는 판매 가격은 나쁘지 않으면 240만인데 남아프리카 항공인 이카파에서 발트에로 왔을 때 판매한 가격이 220만이에요 서아프리카랑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동 시간인데 의외로 발트에서 티북트 가는 시간이나 발트에서 남아프리카 항공인 이카파 가는 시간이 얼추 비슷해요 많은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티북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발트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뻗는 항로를 쓰다 보니까 의외로 두 가지 차이가 안 나요 만약에 남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프리카를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아프리카는 당연히 거리가 있는 만큼 수익이 나쁘지 않죠 제약서도 주도 듣기로는 인도에 가면 왕복 천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천만 원 안 넘어가는데 나쁘지 않은 수익을 보이는 거 같고요 대신에 언급했듯이 동아프리카는 발전도에 따라서 수익 편차가 서버마다 틀릴 거에요 참고를 해주시고 보시고 내가 지금 하는 항로보다 시간 대비 수익이 낫다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은 교육 항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프리카 무역 항로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앞에 언급했듯이 항해사도 정리를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첨부를 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완쇼TV였습니다